안녕하세요.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땀을 흘릴 때 발생하는 증발열은 보통 피부건조의 20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기누설, 한국의 100대 명산 초단코스와 산행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산행지, 대구 팔공산입니다. 혹시 팔공산 비로봉 정상에 오르는 초단코스와 산행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준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구의 진산, 경북의 웅산으로 불리는 팔공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팔공산은 수많은 불교 유적과 사연도 참 많은 명산입니다. 옛날 후백제와 고려와의 전투에서 고려장수 8명이 모두 전사해서 팔공산이라 불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등산코스가 무척 많은데요. 그 중에 주봉인 비로봉 정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코스는 부인사 코스, 수태골 안내소 코스, 탑골 안내소 코스, 동화사 코스, 그리고 팔공산 케이블 코스와 팔공산 하늘정원 코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오른 최단 코스는 바로 팔공산 하늘정원 코스입니다. 먼저 도착한 하늘정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여기서 비로봉까지 1.58km라는 반가운 푯말이 먼저 반깁니다. 이제 나무계단을 따라 하늘정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정원에서 정상을 바라보면 방송중개탑과 군사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한쪽은 사뭄한 군사시설, 다른 한쪽은 야생화 정원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정상에 올라서서 인증샷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산행거리는 하늘정원 주차장을 출발해서 하늘정원을 거쳐 팔공산 정상까지 1.58km, 산행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승용차로 이동하실 경우 내비에 팔공산 하늘정원을 찍고 출발하시면 팔공산 정상 초단 코스 들머리에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골 안내소 근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신다면 내려서 비로봉까지 산행거리가 편도 2.3km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갯바위 부처를 보시려면 팔공산의 동남쪽에 있는 관봉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등산은 짧은 운동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과는 다른데요. 모든 액체는 기체를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을 증발열이라고 합니다. 냉장고의 원리,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땀이 마를 때 빼앗기는 증발열은 피부가 건조할 때보다 200배나 많다고 합니다. 등산 중 불필요한 땀을 많이 흘리면 에너지 낭비를 초래해서 저체온증에 더 빨리 노출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땀을 가급적 적게 흘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상 체온을 36.5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쫓기듯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걷거나 시원하게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3 하늘정원 코스보다 더 짧은 코스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댓글로 들머리 위치와 내비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저의 최근 네 번째 신작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를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03 비로봉 정상에 오르는 초단 코스와 산행 정보가 유익하셨는지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죠. 아프지 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전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100대 명산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지에서 뵙겠습니다.